1년 6개월간 사귄 내 남자친구는 우리 회사 대주주의 막내 아들이었다. 두 달 안에 깔끔하게 헤어지겠습니다. 백마탄 왕자님은 내 쪽에서 거절이야.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.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. 뭐 나랑 헤어지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. 그건 자기 자유니까. 근데 매달리는 건 내 자유. 잘 좀 봐줘, 윤서야. 잘 좀 봐줘, 윤서야.